캠핑할대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기름난로 가운데 일부 제품이 넘어져도 불이 꺼지지 않아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심지 형태의 기름난로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외부 충격 등으로 넘어졌을 때 10초 안에 불이 꺼져야 하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우 등의 제품으로 판매업체들은 자진 회수하거나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기름난로를 사용할 때는 연소 중에는 가능한 한 이동시키지 말고 환기가 안 되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라고 밝혔습니다.